아침을 깨워주지 않아 혼자 밥을 먹어야 해 빨래도 해야 되나 깨끗한 수건이 있던 게 그저 엇겨져 같아 일어나면 머릴 갚아 더러운 방 치워지질 않아 오늘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난 잘 지내 또 산이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돈도 꽤 많이 벌었고 인생이란 게 쉬워 보여야 알잖아 내가 제일 최고야 엄마 아들 걱정은 말아 난 잘 지내니까 말야 난 좀 더 열심히 살아 근데 왜 난 행복하지가 않아 나 혼자였어 그런가 봐 아마 그럴 거야 양 혼자였어 엄마도 집에 혼자 아빠도 멀리에 있어 우리 가족 언제 모여 돈 땜에 다 찢어졌어 그냥 머리가 아파 그냥 머리가 아파 나 잘 먹고만 사는 데 왜 기쁘는 노래가 너는 아니 후기 너무 좋아 알아요? 혹시 너는 아니 그냥 머리가 아파 그냥 머리가 아파 나 잘 먹고만 사는 데 왜 기쁘는 노래가 너는 아니 나 말해 maybe 다음 주엔 가겠지 여긴 나냐 내 집 바닥에서 올라오는 내 깊어 still making my music I still making my music 새벽까지 울려내는 스피커 뭘 알 사람은 없지 이젠 잔소리가 듣고 싶어 미쳐가나 봐 어릴 때 난 그랬어 밥이 참 X없다 듣기 싫어 그냥 밥이나 먹고 싶어 그냥 밥이나 먹고 싶어 작업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성공해야 가족이 기뻐 근데 돈 버는 음악 안 하기 싫어 그게 내 욕심인가 유명한 건 내 이름이 아니냐 방송명인가 엄마 나 자꾸만 의심이 들어 이번 주에는 집에 갈게 이번엔 설거지할게 이번엔 설거지할게 혼자 살며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져 지낸 상태 그냥 머리가 아파 그냥 머리가 아파 다 잘 먹고만 사는데 왜 기쁨은 우울할까 너는 아니 혹시 너는 아니 혹시 너는 아니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다 해줬어 그치 뭐 그치 하 그치 감사합니다.